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아멘 왜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10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믿어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형평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부족함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힘겹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는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왜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한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원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체험하시며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상황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나의 가정에 부족한 상태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했는데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현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부족함의 현장, 결핍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친히 일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부족하다 못해 저주로 가득 찬 애굽종사리에서 축복의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애굽의 멋지고 힘있는 젊은 왕자에서 볼품없고 힘없는 양치기로 전락한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 어찌 보면 모세의 시간으로 볼 때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그 시간에 부족한 모세를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리더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은 바로의 마음을 열 가지 재앙으로 꺾으신 것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다 홍해기를 활짝 열어내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된 광야 생활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턱없이 부족한 음식 때문에 배고파 울 때에도 하늘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먼저 아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왜 부족할까요? 이 설교 제목이 나오기까지 부족함과 결핍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 설교를 마무리할 즈음 이런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족함, 결핍으로 발목 잡힌 삶을 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함, 결핍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완전한 힘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틀한다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달려갈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정도로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믿음 부족하다고 느끼는 심령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 원하는 길보다도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특별한 누림에 대한 말씀의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사로밭 과부는 오랫동안 계속된 기근 속에서 식량이 부족하다 못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배고픔에 그 어쩌할 줄 모르는 그 아들의 배를 채우고 난 후에 같이 죽자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제를 만나 그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끊임없이 채워진 양식으로 극적인 반전의 삶을 살았다는 그 기적같은 이야기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된 가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몰라했던 그 부족한 상황 속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으로 가난 혼인잔치가 풍성해졌던 그 이야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부족함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물고기를 잡히게 하신 그 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배가 고픈 굶주림에 허덕이던 무려 장정만 5천명의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도 무려 열두 광주를 남기신 기적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부족함 결핍의 상황 속에서 풍성하게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성경 여기저기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며 왜 부족할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왜 성도들의 삶은 우리 교회의 상황은 왜 늘 부족한 것 투성일까 부족함 속에 감춰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바로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1874년부터 약 3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는 아주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경제 대공황까지 겹쳐서 사람들은 생필품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877년 4월 27일 필스버리 이 주지사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련을 통해 반드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의 날로 정하고 우리 한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라는 이러한 연서를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필스버리 주지사의 말에 따라 한목소리를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들판을 아주 새카맣게 덮었던 메뚜기 떼가 전부 사라졌고 기적처럼 경제도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친히 일하셔서 부족함을 가장 좋은 축복으로 채우셨던 겁니다 광야를 걷고 한없이 낮아진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을 담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과 온마음 그리고 온 영혼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결핍과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족할까요? 이 현실의 한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족함 이 결핍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오직 여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의 심을 진실로 인정할 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족하다 이 에흐사르라는 이 부족하다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에 그하지 않은 양과 같은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좀 더 깊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양몰이 막대기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양이 얼마나 무력한지 양은 목자 없이는 집을 찾지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에 의해서만 양의 우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본양인 하늘 나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방편도 없습니다 양 같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살아갈 때만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은 매우 의존적인 짐승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양과 같이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하셔야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 치며 다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의 삶은 허망한 거품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주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상의 것에 부족함이 없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영적으로 더 귀하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평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된 만족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된 심령의 만족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족할까요? 라는 현실의 한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족함 그 결핍의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그냥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리포서 2장 30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위대한 영적인 비밀이 담긴 역설이 있다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의 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족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리며 마음이 텅 비어있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부족함은 그냥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실 바로 영적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공간에 천국을 채워주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하나님 자신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부족함은 하나님이 깃드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충분한 사람들 위해 준비된 복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족함과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만약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 우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은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그릇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약한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으면 보배를 담은 참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실제로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공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채워지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게으리면서 내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그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이내서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채워가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부족하오니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책만 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채워가야 할 부족함은 우리의 몸부림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즉 허락하신 부족함 그 약함이 있습니다 라인홀더 니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울러 이두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 부족함은 우리가 채워 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강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족할까요? 이 왜 부족할까요? 라는 이 현실의 한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족함 그 결핍의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오직 여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진실로 인정할 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우리의 부족함은 그냥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편 23편 1절 본문 말씀에 언급된 부족하다 이 에우사르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에 거하지 않은 그러한 양과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마치 양몰이 막대기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지 않은 상태를 부족하다 부족한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서 여호하는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달코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10편 23편 1절 본문 말씀에 언급된 부족하다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에 거하지 않은 양과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마치 양몰이 막대기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망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요다 이 진리의 극크신 사랑하심은